자... 계속... 해보도록 하죠 그쵸 그것때문에 예... 특급... 네 가지... 다 모으면 파기 마법이 무한으로 나가기때문에 큰... 그집만 쫌 하면 자... 마법사대학 잠깐 가고 페넨틴 먼저 오세요 아니 이게 마법사 대학에서 가져온 템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애 특히나 중요한 그 대마법사의 부추하고 그 냉기정령 그 지팡이 일단 가서 다시 가져오면 되지 뭐 여기였지 여기는 올 때마다 모든 물품이 거의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니까 자 소울잼도 오! 아니 마법책이잖아 오 땡큐비리감사 소환마법 드디어 소환마법다운 예 마법이 생겼어 자 4개정령의 지팡이와 마법사의 부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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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옆에 있었나? 아 여기있죠 대마법사 부추 정.. 정격.. 40% 이게 마법사가 전기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 됐고 dawg investment 어색 에 4개정관 유 먹듯이 잠깐 충전할거죠 일단? 충전할.. 마비..좀 충전하고 종굽하나.. 하급.. 두개정도면 되겠지? 얼읍송구.. 일단 놔두고 냉기 전격의 정력 됐고 야 화형 9가 일단 화경화법 59에요 1만 더 올리면 돼 어..이거 하나 찍어주고요 총 앞이면 3배로 늘어나죠 방어력이 약한 마법사로써는 방어력이 약한 마법사로써는 수환마법도 수환마법도 하나정도 찍어주고 특성 3개라 특성 3개라 특성 3개라 범위마법이요 범위이죠 볼스가 간다니 어서오세요 자 황제가 있는 위치를 말해라 자 황제가 있는 위치를 말해라 사례님 사례님 어서오세요 제법 세대님께요 그것은 전혀 기관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가 영국이 죽었다고 정말 영국이 죽었다고 사실 영국이 저는 또한 영국이었어요 그.. 한 번이 이행된 계약은 끝까지 이행되어야 되는데 거븐 소울잼들은 사람의 영혼을 받을 수 있죠 그냥 소울잼들은 다른 기타 생물들의 영혼을 받을 수 있고 마루 사령관은 부수적으로 죽이죠 재사용 가능한 리 리코딩 dvd 같은 아주라이베리 소울잼인데 쓰고 재사용하고 쓰고 재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한번 밖에 못쓰기 때문에 일단 마루 부터 죽이러 가자 일단 마루가 어떤 어 또 걔가 나쁜 놈인 건 아니죠 자기 임무를 다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걔가 살아있으면 황제함살이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요 어떤 작전을 또 펼지 모르죠 알고나서 미리 죽여놓고 혼란에 빠트린 다음에 황제한 쪽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애 내 얼굴을 알텐데 뒷편으로 돌아서 가죠 자 자 잠깐만 뭐 아스트릴 아스트릴의 검으로 죽여주지 아 저기 쪽으로 보셨나 자장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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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에너지가 아스위드의 검으로 죽여주려고 죽어주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똥만큼 나는데 어 어 화형 화살 바꾸고 임팩트를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표식으로 방어력을 깎죠 자 화살 맞으면 한방이기 때문에 지금 화살이 지금 나한테 막 날라오고 계속 와우 잘 싸운다 야 얘 원래 주인이 얘 그 아스위드였죠 세롬이어 원래 주인이 주인의 원술로 갚을려고 아주 예 오케이 아 안 죽은데 자 동화 동화 아파트 이 장갑을 끼고 있어도 퍽을 찍어도 예 안 죽는군요 오늘 한송감 데미지가 워낙 작아서 어 여..여기는 일단 말을 이쪽으로 불러오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헤엄쳐서 가도록 하죠 아 말타고 가죠 너무 멀다 아 아 그것도 컴퍼 컨버넌트 하우스 홀스도 그것도 깔아야되는데 스읍 그 모드도 좋거든요 아 그 편의성 모드를 예 좀 많이 깔아서 아니요 마법은 다 배울 수 있는데 예 상점을 이용 안하니까 마법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데 상점을 이용 안하니까 마법을 구할 수가 없는거에요 마법책을 마법책이 그게 번개화살이 나와줬으면 나와주면 참 좋은데 안녕 예 그거 컨베니언트 어 그거 재밌게 좀 이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일을 끝내고 오지 올라가는 데가 있을 텐데 어디 이 구멍으로 들어간다고? 정바퀴는 구멍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네 어 일단 저장하구요 나는 목평을 하나만 딱 죽이고는 그거에요 그럴때는 이 녹터널의 그림자방도가 정말 좋죠 120초 나기 때문에 소음 억제 마법은 신발이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그 은신 이 신발 다크브라더 후드 할 때 맨 처음에 받는거 암살자 신발 새ING 전문가가 왔는데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에이앤 엔젤사님 어서오세요 뭐야 이쪽이잖아 개미났잖아 포션도 안먹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거 같애 전문가 뭐 이것좀이야 금방 해제하자 도둑길드의 수장인데 아하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도둑길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30초 남은거 같애 아 아 여기 탈출할때가 좀 힘들거 같은데 어 어 위 위치가 어디야 아 여깄다 오우 한 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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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왜 이렇게 침착하냐 뭐 뭐 함정인가 너 내가 어 뭐 뭐야 얘 왜 이렇게 침착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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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그치 한 번 고려해 보겠다 아 왠지 어 왠지 조기 짓기가 싫은데 야 저렇게 담담하게 나오니까 뭔가 좀 그래요 다크브라더 후드를 읽고 있었네 하지만 의뢰는 의뢰 잘 가시게 카라리어 만능열쇠 음 카라리어 만능열쇠 스케일복 같은거 있나 드워프 드워머 우를 작은 미국 책들이 많네